네, 임채희, 박대성, 정석이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혁의 싸구! 사돈과 강화하단이 시나보를 스치며 군인 나로가 버린 소식이 오르네 그대이 사돈이면 누가 뭐라나 느리신 부모님은 내가 보시고 헤이야 헤이야 너를 쳐라 삿대를 쳐라 마땅랑 강화하단이 앞가슴을 대치며 고요한 저녁 하세 물결이 그대에 존함이 증가하는 기질이 오르네 말 어머님 그말씀 조긍조긍 거짓 헤이야 헤이야 너를 쳐라 삿대를 쳐라 엥릴로 엥릴로 정석이 엥릴로 랩 엥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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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릴로